계속 가보도록 하죠 드리스트가 있을건데 같이 싸웁시다 같이 안싸워도 되잖아 애들 다 썰어먹을꺼면서 저거봐 드리스트 잡는건 포기해야돼 쟤 아무리 좋은거없고 있어 예? 잡아야된다고요? 어떻게잡아요? 잠깐만 잠깐만 스탑스탑 쟤를 어떻게잡아요? 쟤요? 드로우 히어로 레인저..아닌가 때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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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전멸당해요 저장하고 일단 일단 저장해봐요 진짜 때리..아 어 튕겼다 어 저도 튕긴 어? 나 저장했는데 지금? 저장하는데 튕기네? 아 저장했는데 튕겼어 강아지 자 와보세요 해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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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응답없는 타이밍 시작되고 있어요. 자, 둘레낭님. 늘떼님. 네네랑님. 고. 이거 뭐 순서대로 들어와야 돼요. 참고로 말하자면. 걔는 레벨 20대도 1대1로는 못 잡네요. 네, 때릴게요. 야, 그룹패스 이거? 무슨 악마도 아닌가? 우와! 저 빠는 거 맞아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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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멍님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영웅이라니깐요? 쟤 죽일순 있어요. 죽일순 있는데 편법을 써야되고요. 아, 영웅이었어요? 쟤 죽일순 있어요. 뭐야? 뭐야? 편법 써서. 하루종일 한, 한,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때려서. 가만히 서서. 와, 쟤가 영웅이었구나. 한 시간 반, 두 시간은 조금 오버고. 좀 과장됐고. 한 30분 정도 서서 때리면 죽을려나? 쟤 죽을려나? 쟤는 소매치기세요. 소매치기가 안될까요? 어? 어? 이상하니! 아이고, 이상하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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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니! 나 다투도 없네? 뭐가 또 생겼지? 좀, 몸 잡아요. 몸 잡읍시다. 자 여기 3마리 자 쟤한테 말걸면 자 자 행운을 비오 드리즈트 전혀 잡으면 뭐 주냐면요 플러스 5검 플러스 5검 플러스 3검 그리고 플러스 4 체인메일 모자님 어서오세요 아 모자님 어제 예 그 라디오 그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퀵뷰를 줬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드렸어요 그거 좀 이따 들게요 하프오거 있어요 하프오거요? 어디요? 아 여깄네 야야야야야 아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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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도 있어요? 에스켈레스톤 한 마리 에스켈레스톤 한 마리 아 나 나 그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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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 없어요 다트 드릴게 다트 다 썼네 제꺼트 리킬 아이 뭐가 또 보석이 이렇게 막 생겨 아이구 어 이거 뭐야 구울의 손이네 내가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거 저것도 팔아야 어 여기 야 인마 뭐지마 인마 수만라구 나이제 메이점비자 세방당한다고 이제 조금 데미지 딜러로써도 이제 탈바꿈할 수 있어져도 드래곤브레스도 한번 쓸 수 있고 아 빨리 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는데 활은 그 뭐야 도저캠프 가기 전까지는 아마 없지않나? 이번에 이제 갈 때가 도저캠프긴 한데 여기 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고 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것저것 어? 어이 뭐하시오 여기서 음 제가 원래 광본데 그 철위기 있었잖아요 오염된 철 그것 때문에 그 광산에서 해고당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낚시해가지고 고기먹고산대요 저기서 그 낚시가 잘 된대요 오오가다 오오가요? 어디요? 밑에요 아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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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두바만 어 어 두바만 두바만 두방 세방 네방 이 밑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? 아이 네 내 한마리가 있는거야 여기 밑에 한마리 이걸 생각해보니까 매직미사에서 여섯방인데 두번이면 그러면은 뱀수 꽤나가는데 일단 왼쪽 그 밝혀놓죠 오케이 다들 저 찍어놓고 있는거에요? 네 동굴님 빼고 동굴님은 동굴님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 근데 동굴님 그거 없는데 부츠가 없는데 잘 숨네 좀 더 올렸어요 아니 뭐 원에서는 잠시 했다기도 오우 아 대실패? 아 대실패가 두 번이나 아 대실패가 두 번이나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 매직미사일이 선방울은 정말 좋아 와 곰 많다 곰 또 있어요? 야 잡아요 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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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맥믹 에헤헤 아하 그게 10번이었을 수 있어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멀아서 붙어스 이 그 그 그 오 오옿 도망가긴 하죠 저거 왔네요 야 맞은마 퇴 또 내내 한번 봐야지 또 보석이 막 들어올 거야 그럴줄 알았어 불에서부터 뭐 저 스크롤은 나중에 내가 화이오블 쓰면은 예 가지고 있다가 쓰세요 식배드 해놓고 됐나? 저기 오른쪽 위에는 뭐 없죠? 없었던 것 같은데? 거기다 한 번 가보죠 아니 뭐 없을 것 같은데 포크빌린지 모르겠나 저기 아 그 아처 그거 어땠어요? 아 그게 어디에서 나오지 근데? 아처 발전탐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아처 불에서 명주를 일 올려줘가지고 되게 좋은데 이거는 뭐 궁수보다 도둑겨야죠 어차피 궁수는 잘 맞으니까 흫 콜리온님 어서오세요 되나? 가죠 아 아까 그 드라이어드 죽은게 오천이 정말 컸는데 잠만 여기 지금 여기 왼쪽에 두군데만 돌면 지금 다 도는거죠 왼쪽은 어 놀성채 아 놀성채도 가야되구요 와 챙겼다 예 내가 바로 가야돼 네 빨리 들어갈게요 아 양양님이네 그럴줄 알았어요 에로님 저 힐좀 해주세요 나 힐 없는데 한번밖에 못써요 저도 능력으로 하던거라 저도 한번밖에 못써세요 아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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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빨리하면 안되나 아 됐다 아 깜짝 놀랐네 아 하룻밤 쉬고 가죠 맵을 시작하기 전엔 하룻밤쉬기 고우 저녁이네 고우 제작해야죠 브레이서? 아 그게 다트 걔가 갖고 있었나? 걔가 갖고있어 다트 최고의 다트 다터 도둑은 그걸 꼭 필수로 껴야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데미지 들리러가지 아 이제 귀엽다 얘네들 도둑은 헤헤헤헤 이거 자주 보는거 같애요 이게 슬립봉도 4번밖에 없는데 슬립봉 충전해야되는데 아 돈이 너무 없어 이거 거짓 돈 원래 이쯤 되면 아 너무 살리고 그 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 이거 치유식까지 휴식있잖아요 이거 클레리크가 있어야되겠죠 레이온 렌즈도 저기 포함되나? 스크립트에 포함되려나 모르겠네 아름다운 밑에 한번 찍고 갈까요 그니까 다 회복될 때까지 쉬는거예요 아 그럴려면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조금 걸리다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치료 마법을 시전하면서 있으면 근데 내 특수 능력 치료 능력하고 레이온 렌즈가 거기 포함되느냐가 저도 되면 좋던데 아 여기 주바트마을 같은데 주바트마을이요? 아냐아냐아냐 주바트마을은 더 거기죠 아 여기 최고위원장 아 여기 거기다 거실기 거기다 거실기 거기요? 오 여기 코벌트나우네 여기 그 대장 내려가는 대장 예예예 이거 얘네를 쓸 필요도 없겠다 이제 고고고고 고고 고고 넌 바룩이 땅에 잠입했어 바룩이 꺼져버려라고 했어 그러니 저리 가 어 바룩이 누구요? 나 바룩 난 화나게 했어 공격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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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허삭 불허삭 아 짭짤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꽁되어 주세요 어 자 아 이제 수면봉이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바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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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갖고 있니 너 좋은거 안 갖고 있네 아 또 스테시를 터뜨리셨네 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불허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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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누가 어 전수지 가장 높냐 어 어 동굴룩대님이 가장 높게 오르시네 지혜 때문에 아닌데 근데가 지혜 높은데 전수지 지식이 뭐예요 물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수지 높으면 어 식별 스크롤이나 식별 안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럼 잡을까요 잡죠 두태 어허뛨 중순 falei К 허현 어허아어허어헅 어허아허어허어허어허허어허어허어허 어허어허어허ажд'. Mortal 다섯발 나가기 시작하면 근데 뭐 다섯발 나가기 시작하면 뭐 매직미사일은 마법저항 말고는 없어요 너무 엄청난거 같아 나 건강올랐나? 어 건강올랐네 1 건강이 1올랐네요 나 A씨 아무것도 아닌데 마인 3이야 이건 또 누구야 브레이즈가 아 그래요 그래요 농구 유접부터가죠 저기는 다 두번째로 가죠 따라온다구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이게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청골드 이게 뭐죠 근데 왜 온 거에요 이게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에요 저 케스트로 저 다트 좀 사고 여기서 양손검 팔고 이거는 이 양손검은 민스크 딱 지어주고 사이렌 그 그거 할 때 쓰면 돼 500골드 나네요 화염저왕만 화염저왕? 아 화염저왕이면 이게 더 좋지 아 화염저왕이면 잠깐만 누구요? 내냥님이요? 아니 늑대님도 안 자꾸 자 가세요 타나다 나중에 방패 좋은거 나오나요? 방패요? 방패는 거의 그 뭐야 좋은게 나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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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일자 일 있었어요 대형방패 대형방패 나오죠 동цион단다 아니 아 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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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요 안되요 다섯개밖에 안팔잖아 여기 아 보석도 팔아야되는데 어떤거요 저거 방폭화해야만 쓴건가 예 그거 제가 판거에요 다시 훔친 다음에 다른데 파는거죠 안 훔쳐진다니까요 아니 훔쳐도 못팔아요 장물이라고 떠서 못팔아 그건 안받겼을거에요 아마 오 보석이 모아둔게 돈이 좀 되요 지금 막 팔고 있는데 돈이 늘어나는게 보이시나요 네 진주가 엄청맞네요 오케이 12,000 조금만 더 먹으면 되겠네 네 고고고 예? 그 얼마 쉐도우하모 아까 얼만지 봤어요? 아 이제 유명함 얼마였어요? 15,000 15,000 15,000 비사님 왜요? 왜요? 어? 누가 하는거지 다 오고를 야자잘 아아 어..잠만..저기였지 다시 왔어요 여기 그.. 잠깐만 보지 에로님 따라가야겠다 저요? 저를 왜 따라가요? 이거 저 잠깐 여기만 이렇게 밝혀놓고 갈려고 한 거 있는데 들어가야죠 제가 갈릴까기 귀찮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? 마지막에 나오면 어..일단 뱀파이어 검을 지뢰가 없잖아요 뱀파이어 검은 포기하죠 그거 만들까? 그냥 포기해요 클레르크가 없어가지고 저주제거 할때마다 가야되고 진짜 이게 저 명성이나 이딜 올릴죠 이 명성 올르려나? 올랐었나? 아 근데 경험치 때문에 작긴 해야되려나? 아 이제 어떡하지?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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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걸어야 되는구나 아이씨 야 잠깐만잠가가 내가 가? 아이고 다 가고..오 다 오네 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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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살짝 바뀐 것 같다 여기도 살짝 바뀐 것 같다 그랬디 아 이상해 머릿속에 뭔가 사람들을 죽이라고 환상이 환청이 들려오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오지마 오지마 야 나 대게 다트 잘 떨린다 야 나 대게 다트 잘 떨린다 창 박자 아 이거 잠깐만 저장을 일단 해고요 여기서 저장차도 되죠 튕긴 사람 없죠? 네 네 자 이거 가지고 가져 경험치 때문에라도 잡긴 잡아야 돼 근데 걔가 마법 저항이 엄청 높았던걸로 기억하는데? 매직미사일은..오 어? 빤따라 그랬잖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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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을 수 없다 자 땡 우선 아아 아아 맞아 죽음이 잘 안통해 제가 야 야 맞지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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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네 ugo 아 처음부터 이걸 썼어야 된대 산성은 오케이 됐어 산성 피해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만족인 사람 5,000 4,000점 저 경험치를 포기할 순 없지 저거 원래 그냥 갖다 두면 쟤랑 안싸우잖아요 뭐 안 갖다 주신걸로 석상 석상 무덤에다가 가만히 냅두면 쟤랑 안싸워요 석상 무덤에다가 가만히 냅두면 쟤랑 안싸워요 석상 무덤에다가 가만히 냅두면 쟤랑 안싸워요 석상 무덤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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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차 아 걸렸다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깔리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마법의 제로도 이게 안될거죠 아 슬립봉이 지금 두개밖에 안남아가지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자트맛을 봐라 백발벽 중 내가 틈틀 몸에 꽂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120중이 120이나 주네 놀지 아 아 아 베로님이 안찍혀 트 잠깐만 오 쟤 누구야 차슬로이야 잠깐만 오지마요 어 쟤는 뭐했다고 도망가 어 슬립 주문입니다 슬립봉은 일단 아 아 저거는 그 그 팔면 안돼 저거 아 뭐야 팔았다가 다시 사야돼 다 쓰면 안돼 슬립봉이 그 뭐야 원에서는 정말 다수 죽이는 데는 저만한게 없기 때문에 약한애들 약한애들 오우거까지 잡히니까 오우거는 정말 그 한방 잘못맞으면 에너지가 팍탈잖아 힘이 겁나게 세가지구 자 이쪽 여기가 넷스케일 서쪽 거기 같은데 여기 여기도 안가 여기 한 방안 쉬고가자 오우 스탑 아 진짜 슬립봉 쓸게요 어우 찌쩌스 이제 슬립봉이 없어요 슬립 주문을 써야돼 슬립봉에서 본점은 캐스팅이 없다는건데 대단하 저게 마법완드 그 내성이 높아야 될걸요 흐으 효자 dieser 아 우리 처 reassure 쉬어야되는데 나 마법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가져 바보는 뭐 난 다트만 던지면 되지 뭐 없네요 이쪽이 아닌 일이여 어? 여기 뭐하는데지? 동굴? 거기도 동굴 있었나? 여기 즈바트 있는데인가? 즈바트 뭐지? 즈바트 마을 같은데? 나 뭐 고고고 야 거기서 인마 나 다트만 던지면 야아 내가 죽였어 오 얘 괜찮으세요 근데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게 혼자가 아니라 이거 참 왜 안 때렸지 고고고고 죽어 죽어 어 가지고 오셨네 기다려봐요 아 몸은 또 왜 아이고 늦었어 제가 이름 우루상가 이렇게 아닌가? 이름 우루상가 그렇던데 동굴곰인가 그냥? 내가 동굴곰 아 내 혼을 갑자기 이 어떡해 동굴곰곰이 아 그러네 그러니까 동굴농대는 왜 동굴농대야? 예? 뭐 보다가 찾은거라구요? 동굴곰 보고 지은거라구요? 만 대! 우루사! 우루사가 나왔어요 우리들이.. 오! 그렇다면 얼른 다시 이기팬이구나 아.. 나 다 썼어요 아 나 이거 다 썼어 쓸데없네 오! 스크루! 아! 왜 이리와? 보스 다 한 번에 팍 몇백골 쥐고 끝내줘 안되지 고우! 고우! 오! 오! 지금 뭔소리에요? 제가 안났어요 따라할려고 아 이거요? 네 목숨이가 안나네요 저렇게 저렇게.. 저렇게 어떻게 내 아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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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즈바트 사형제 저 동굴은 안들어가요? 동굴 들어갔다 왔잖아요 동굴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미 이미 동굴 늑대님이 모든 걸 탐사를 마쳤어요 흐흐흫 혼자 잘 돌아다니시고 모든 다 잘하신다니깐요 아 이상한 애다 잡아요 잡아야죠 이런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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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갑자기 잘 안눌리네요 어 됐다 너 컬러스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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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공안걸렸다 아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나 형님 나 형님 어휴 안돼 아휴 아휴 저장했어요 안했을걸요 안돼 어 다시 다잡아야돼 그 많은 저것들을 아휴 아휴 미쳐버리겠네 그냥 어 아 어디가요 어디가요 아 아 아 아 슬프다 진짜 자야돼 여기서 자야돼 여기서 자야돼 내가 마법을 마구쓰져 아휴 아휴 진짜 말이야 슬프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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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스프에 숭량 형 오빠리기인데? 자유사 됐다 아따 되네 아 그걸 언제 따졌죠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우 내가 레벨이 몇이지? 5레벨이구나 백댕님 갔다오시죠 자 잘 맞았어요 옘마 오케 저 어딨어요? 어? 어? 고맙고 고맙고 아 왜 단축수가 안무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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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제 됐어요 제 허성본시 써도 매직미사일로 계속 끊어먹으면 돼 매직미사일에 3박만 쓸 수 있으면 케이스 써도 끊으면 끊어먹으면 돼 고고고 아우 아우 따다다다다다 그 뭐지 그 또 나와요 또 또 나오는데 여기 뭐 그 리젠 지역 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적당히 상대해주세요 고고고 고고고고 적당히 상대해줘 적이 쓰다가 무기 깨진건 난 또 처음보았다 또 저기있는거 같은데 아우 야 야 야 야 야 아이템 좀 먹자 아이템 좀 저장하죠 응 저장하죠 아 얘네 또 잡기 싫어요 귀찮아 너무 많아요 귀찮죠 상을 엄청 쎄게 한 마리가 귀찮 귀찮 이제 아 또 아따 저 소리가 귀에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나본데 다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짐들끼리 잘 살고 있는 애들인데 예 여기가 침범한 거네요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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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쟤 다시는 모르기 싫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고고고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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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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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늦게 만났어요 안 눌러지죠 저도 아까 안 눌려줬네 안 돼 늦게 꺼암 자 매직 문사일 매직 문사일 어느구만 stein 써는 무슨 저도 모던 엔 안 마법조항이 있네? 이 자식 마법조항이 있네? 저 별것도 아닌 마법조항이 있어? 아니 마법조항이 있어 놀랄 로짜다 뭐지? 만들어 죽여야겠다 이거 봐 오케이 오케이 내 경험식 몇이나 주려고 마법조항까지 있는거야? 아니 900짜리가 아니 900짜리가 마법조항이 있어 드로우인가? 드로우는 기본적으로 50% 마법조항이 있죠? 50%인가? 40%인가? 나 그만 돌아다녀라 내로야 내로야 가만히 좀 비춰줄래? 50% 얘가 정신을 못차리고 돌아다니네 한대치면 일어나겠죠? 아니 아니 한대치면 안일어나 웃지마 한대치.. 아니 나 이러니까 지금 내가 잘죽는거야 저 1점 2점이 얼마나 그 위.. 그건데 자고나 하루밤 자면 1차야 2일 아? 아 야 내로님 스크롤 드릴게 스크롤이야 드로콘님 어서오세요 오우 좋아좋아 어? 이 마법은 이거는 저주받은거아니냐? 일단 칠거구요 이거는 식별을 해야되는데 다 쓰레기에요 그죠 네 두개 다 마법 저주받은 스크롤인거같아 저 밑에는 아 밑에 뭐 있지않나? 일단 위에 갔다가요 위에 갔다가 가도록 하죠 아 아까 맞던 늑대들 스크롤으로 쓰는거는 마법실패가 안뜨는건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우리 근데 벌써 경험시가 오레벨이면 이제 어느정도 다들 숙련된 무언가들이거든요 아 아 그런데 특수용력 하나 없죠 이런 아 아 없다 하긴 최소한 3서클은 써야지 숙련됨 없어야 되는데 아 숙련됨 뭔가 내가 3서클은 써야되는데 6레벨 되면 6레벨 되면 3서클 쓰려나? 그런거 같은데 3서클짜데 2서클짜데 2서클짜데 하나 배울거 같은데 6레벨 되면 6레벨 되면 아 저도 빨리 성식자수문소를 채워야되는데 성식자수문은 안나온다니깐요 안나와요? 네 1에서는 아마 안나올거에요 1에서는 2에서는 이제 몇개 나오는데 조금 그것도 조금 나와요 M-A-K-I-O-N 어서오세요 오지마 아 두마리밖에 안걸렸어 씨 하지만 AC 3인데 쟤네들한테 맞을림없지 와우 와우 짜자짜짜짜짜 뭐가 곧이 터졌네 역시 치명타의 타격감은 엄청난거 같아요 아 이거 없네 베로님 보석 다 버리고 가시네 버섯이요? 버섯이요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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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 내가 안버렸는데 자 여긴 없을거에요 우리는 왼쪽으로 가죠 네 두 분이서 오른쪽 도시고 여차하면 거미줄 쓰면 되니까 거미줄 스크롤 하나 있어요 아 예 사르님 안녕히 주무시구요 어 좋은 꿈 꾸시구요 대망의 월요일이라네 치.. 대망의 월요일이라니 어 언제 또 여기까지 왔어요 늑대가 늑대한테 잡히려구요 나 나 다트 사야되는데 다트가 없네 열심히 싸우세요 이거라도 드실래요 어떤거요 근접무기요 아니요 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다트밖에 없어요 다른거 들면은 페널티를 5먹어요 5 이게 자기가 숙명되지 않은 무기를 네? 뭐요? 아니구나 제가 숙명되지 않는 무기를 들면은 페널티를 먹는데 가장 심하게 먹는게 메이지야 페널티를 5먹어요 넷시켈로 가서 좀 무기나 그건 좀 숙별하고 뭐 그런거죠 내가 숙별험물을 죽였다 예? 탕기셨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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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냐 냐 님이라고 저랑만.. 저랑만 튕기는거같아 자 어서 들어오세요 이건 케..뭐야 게임 실행하는게 거의 순식간이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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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은 로딩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와서 좋은거같아 어 응답없어 나연이는 나가셨다 어 뭐지 나연이는 나가신 거 일부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제가 응답없었으면 꼭 나냐님도 튕기더라구요 순서가 있는거 같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야되요 나냐님도 들어왔어요 아 또 튕겼다 나냐님도 또 튕겼다 나냐님도 또 튕겼다 나냐님 아 나갔어요 아 두분 두분 왜이렇게 싸워요 컴퓨터 게임에 흐흫 아 좀 친하게 좀 지내라고 좀 조언좀 해줘 컴퓨터한테 네로님이 해주세요 어 됐다 바로 되네요 컴퓨터를 정말 순서인거 같아요 진짜 봐봐 원수야 원수 두분 컴퓨터 자 고 난 다투좀 사야겠어요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좀 팔구요 돈좀 만들고 돈을 돈을 어 일단 모아서 스읍 어 뭘 사는게 맞으려나 일단 난 홈돈 선이니까 선에 대마법사의 로브가 없지 안나오지 악대마법사는 하이엣즈에서 팔지 않아요? 하이엣즈에서 파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뭐부터 사야되나 해서 일단 명석을 끝까지 올리죠 돈을 모으면서 그래야지 그 나도 내가 매력치가 18이니까 프렌즈 한번 쓴 다음에 가격 최대까지 다운시키고 사죠 그래야될거 같아 신전 신전이요? 신전은 왜요? 안치료하세요? 저도 그렇고 치료요? 치료하지마요 그냥 나도요? 그냥 그냥 그거에요 그거 좀 여관에서 좀 자가지고 자기 스스로 치료시키는 한두개 하나씩 두 명씩 있잖아요 다크로 치료시켜 그래 그래 그렇게 치료하는데 돈 엄청 너무 맛있어 내 가격은 와더 딥 내가 잠깐만 가보 가보 스크로러 대제임대 항상 맞네 내 가격은 와더 딥 지게 지게 나 안치료로 지게 가사 이리 다크로 뭐랄까? 앙클이그 머리 자 신전가서 치료하고 오죠 나냥님 뭐하세요? 안해 있는건 안보이네 우리 물량 뭐뭐 있어요? 회복세계라 아냐아냐 그 예 물약통에 들어가 왜 안들어가지 안가지지? 자유의 물약 하나 흡수의 물약 두개 물거의 물약 하나 화협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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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요 지금? 포션을 사야되네 자 치료 화협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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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약 사도 돼요? 야 사요 물약은 어쩔수 없는거지 소모품이요 클레릭이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요 저 저 9가 되야되요 아 9돼도 치료마법을 많이 메모리즈하면 안돼요 쓸게 많아요 팔라닌은 지금 쓸게 많아요 일단 공포저항 하나는 무조건 해놔야되고 신앙의 갑옷도 해야될테고 아 신앙의 갑옷은 10부터 해야되겠구나 10부터 발휘를 조금 하니까 능력을 그럼 9회는 공포저항이랑 치료 2개? 그정도 쓰시겠네 잠깐만 지혜가 몇이지? 13이면은 3개 나오겠네 자 놀랄새 쪽으로 가보죠 아 저 화장실 좀 갖고하면 안될까요? 화장실이요? 잠시만요 그러면 어 어 놀랄새 어 다카고 그 다음에 잠시 놀이한곡 잠시만요